8 acid 10dim 방탄소년단 키워드토크 호어요 c m cab 제가 이제 블러브 써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멤버를 아 약간 멤버 이 제공이 맞는 이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다 하면 지목을 해주시면 돼요 좋네요 키워드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저번주 키워드예요 네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희 타이틀이죠 상남자 가장 남자다운 멤버는 누구인가 가장 남자다운 멤버 하나 둘 셋 일단 두표로 받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상남자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딱 봐도 이제 제가 상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겉으로 봐도 상남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자신이 어떤 모습이 진짜 상남자 같아요? 정확히 디테일하게 약간 무대에 올라왔을 때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5, 6, 7, 8 날àn ниú 랄랄랄랄랄랄라 그래 슈가형은 일단 두표를 얻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신이 두표를 했어요 네 자신이 두표를 했어요 네 상 상alties 네 다음 키워드 등골 브레이커 숙소의 문제야! 등골 브레이크는 과연 누군가? 제가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 둘 셋! 아 저인가요? 두 명 온다! 축하드려요! 소함 말씀해주세요 사실 이번 앨범은 저에 관한 앨범인가요? 상남자고 문재고 제가 워낙 많은 리더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물건들을 파괴하고 기물 파손을 잘해서 리더가 그래도 재밌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흥을 주체 못할 때가 흥을 주체 못할 때가 등! 엄마! 등골은 괜찮으시죠? 4년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해해요! 익숙이 된거죠 처음에만 익숙함이 무서운 거라고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 지금은 매력이죠 정말 저희 멤버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을거에요 어떻게 보십시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한 멤버 하나 둘 셋! 뚜두두둔 뚜두둔 뚜둔 어 음영은 좋은가요? 거창해서 왔구요 농사 짓고 왔습니다 아 귀농이 아니라 일단 학교는 제대로 다녔구요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천이라고 하니 저는 처음에 컨셉인줄 알았어요 진짜 컨셉인줄 알았어요 아 설마 저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의문심이 들 정도로 컨셉인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요? 존재하더라구요 아니었어요 존재했었어요 세상에서 이런 타입의 사람을 처음 봤고 굉장히 독특한 친구에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네 뭐 경험단 없나요? 혹시 에피소드? 정말 이 친구가 다 참원이다 뭐 이거는 옛날에도 옛날에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네 빨래라 할 때 혼자서 뭐 상황극을 혼자서 1인 2역을 한다던지 아 예를 들면 뭐 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하는 세상한테 왜 그러세요? 연기 꿀남은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1인 2역을 하는지 누나? 누님? 이리와봐 아 왜 이래? 아 그냥 와봐 아 나한테 왜 들어올거야 나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빨래를 한다는거에요? 혼자 빨래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기르고 있어요 이정도면 정산이 아니네 네 아 그냥 심심하고 그때 숙소에 별로 없었어요 진짜 친구가 많이 없었나요? 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참 문자도 있고 상남자도 있고 등골 브레이커들도 참 많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앨범인데요 그래도 앨범 퀄리티는 정말 보장할 수 있죠 흠흠 10불러브 오프요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다음에서 봐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고요 소문안산의 리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랩을 하고 있는 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서 희망적인 존재 제이홉입니다 팀에서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의 예명은 B고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방탄소년단의 막내이고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상도입니다 진짜 어렸을 때는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었어서 자연스럽게 음악하는 사람 이렇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는데 회사일로 가족 챙겨주신다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면서 꼭 출장 갔다 오시면 저희 좋아하는 선물 지지 않고 사오시고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굉장히 정말로 좋은 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 만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요리사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이쪽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이한 거는 2학년 때 아파트 경비원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되게 젊은 경비원분이 계셨는데 진짜 모신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막 차들 주차 불법주차 한번 잡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중학교 6학년부터 제가 시골에 살아서요 그때부터 제가 할머니 따라서 농구가 되는 게 고맙습니다 당연하게 음악을 했었어가지고 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딱히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있었죠 예전에 스톤닉스 펑크라는 이제 레게 그룹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고 내가 나도 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수가 되게 결심했다기 보다는 내가 내 랩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게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이제 그 당시 에피카이 선배님들의 Fly랑 그리고 에미넴의 Without Me 라는 그런 곡들을 듣고 너무 랩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장르가 제가 그전까지는 되게 부모님의 약간 뭐 부모님이 저 억압하시진 않았지만 약간 되게 착하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저랑 되게 착하게 살아왔던 저랑 너무 달라서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춤 춤을 굉장히 좋아해서 춤을 찾다가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공연하시는 걸 봤는데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빅뱅 선배님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이렇게 무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너무 진짜 뭔가 제 자신도 뿌듯해지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 보면서 제가 아 나도 한번 가수 돼서 저런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제가 꿈꿔 봤었는데 아버지가 꿈이 가수가 되려면 일단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야 된다 해서 제가 색소폰을 3년 정도 배운 적이 있어요 한때는 가수를 꿈을 그만두고 색소폰니스트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 꿈이 그래서 다시 가수로 다시 철철을 벌고 네 가수가 계속 꿈이었습니다 오디션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냥 내가 하는 음악이 그냥 다 맞는 거고 그렇게 음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아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가 가장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날카로웠어요 되게 제가 많이 반악기도 되게 많고 세상에 대해서 항상 뭔가 용서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은 똘똘 뭉쳐있었다면 이제는 약간 어느 정도 타협화할 줄도 알고 약간 좀 더 인기응변을 하게 할 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되게 낯 많이 가리고 자신감도 별로 없고 감정 표현이나 표정이나 그런 게 다 잘 안 됐었는데 연습생 때 미국에 잠시 갔다 왔었거든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왔었습니다 오디션 때는 일단 거침없이 막 부딪힌 것 같아요 일단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나 이건 한번 부딪혀볼 거야 이렇게 뭔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걸 내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 약 한 5년 전인데 어 어 헌 음 뭔가 더 성숙해지고 아무래도 더 세련돼지고 뭐 또 실력적인 면으로도 많이 는 것 같아요 오디션 때는 오디션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디션 때는 뭐 어떻게 정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뭐 박자 뭐 이런 기념 다 몰랐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는 시작의 단계에다 어떤 걸 낳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팔뚝왕산이라는 곡을 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추석이었는데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뉴스에 나오면서 제가 나왔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월 1일에요 2013년 1월 1일에 이제 집에 내려가진 못해서 멤버들끼리 당첨 모여서 하고 이제 과자 파티를 효소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데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이제 후보 친구들이 떠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숙소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방탄소년단에 원년 1호 후보 멤버였기 때문에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고 그렇다고 경쟁자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경쟁자였는데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싫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핵합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어요 그냥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또 고음 부분에서도 정말 고음 뚫고 싶어서 며칠 동안 악을 써대다가 무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고음 부분 좀 가지고 싶었어요 뭐 이건 다 일곱 명이 똑같이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뭔가 결론이 나는 거였죠 어떤 식으로 사실 데뷔도 데뷔이지만 뭔가 저는 너무너무 숙소에 계속 살고 이렇게 정말 막연한 생활이 지적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를 모르겠어요 데뷔를 데뷔를 하면 너무 좋다고 데뷔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안 되는 거면 나를 놔주든지 정말 이렇게 뭔가 결론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항상 연습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팀에 합류하고 멤버로 확정되는 게 가장 간절해서 연습생 때면 당연히 데뷔죠 당연히 너무나 하고 싶은 거고 또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니까 데뷔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그냥 계속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1위가 간절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좋은 음악 만드는 게 제일 간절한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 자리를 잡는 거죠 뭔가 방탄소년단 하면 일단 들어야지 봐야지 욕을 하건 그 다음에 칭찬을 하건 그런 인지도를 얻는 것 그런 자리를 얻는 것 그게 가장 간절한 것 같아요 빠른 그 꿈으로 보자면 저희 단독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1위 해보는 게 정말로 큰 꿈이죠 제가 집다로 계속 곡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올해 안으로는 믹스테이 하나하나씩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29 30 한 번에 다 방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해의 목표 뭐 뭐 다양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나가보고 싶어요 네 뭐 예능도 좋고요 뭐 음악 방송도 좋고 뭐 뭐 네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사소한 역으로라도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컬 쪽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정말 팬들의 가슴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가수로서의 꿈이 볼 수가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이제 다른 꿈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선배님들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정말 멋있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포스라고 하죠 그런게 이제 꾸머지고 이제 속으로도 겉으로도 정말 멋있는 삶이 보셨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진짜 가정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함께 행복해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냥 이거 힙합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그런 건데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제가 꿈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약간은 안고가야 할 것들도 너무 많지만 그냥 제가 어느 정도 뭔가 저 열심히 해서 이루게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네 남의 시선들을 너무 의식하고 제가 많이 살아와서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저걸 먹는 거 듣고 싶은 게 있으면 듣는 거 노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노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진짜 행복하면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그냥 나대로 사는 거 나답게 사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 놓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제 이제 이루어 간다고 가까워져 간다고 생각할 때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마음 맞는 사람들과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게 그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스스로 느끼고 있을 때 네 일단 사랑 그리고 돈 그리고 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일단 가족 건강 명예 건강 사랑 명예 mille 일단 어 가족 건강 사랑 인거 같아요 저는 뭐 돈 이런 거는 딱히 뭐 해보이죠 제가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이 안 들으기 때문에 건강 가족 부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건데요. 저는 주변 환경 있잖아요. 조용하다던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되게 시골스러운 분위기. 건강,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관,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뚜렷하게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꾸밀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두 번째는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돈이란 명예도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가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따라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는.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노력으로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운이나 이런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그게 세 개가 가장 그렇지 않을까. 그냥 작업이 너무 잘 됐을 때, 작업을 안 할 때는 누울 때죠. 계속 끝나고 누울 때. 요즘은 안무 레슨 엄청 길게 해요. 정말 몸이 힘들구나 하는 느낌 정도는 조금 오래 안 돼요. 이제 끝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할 때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춤추고 나서 진짜 땀 흘리고 나서 딱 씻고 잠잘 때요.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뭘 만들어서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뭔가 요리를 새로 제 레시피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연습 끝내고 잘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요? 잠잘 때요. 그냥 멤버들이랑 수다 떨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근데 맛보는 건 되게 좋아요. 이게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맛보는 걸 좋아해서 사실 가린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저는 집밥. 치킨. 치킨, 피자. 피자. 패스트푸드. 돼지고밥. 저는 고기요. 그리고 보기. 역시 고기가 아닐까요. 삼겹살이 너무 좋습니다. 단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단거. 최근 들어 단호박이 굉장히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상업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everybody say no. 하. 글쎄요. 저는. 음. 방탄소년단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 않아요. 저는 아마 그런 사이 생긴다면. 아마 생길 일 없겠지만. 없어야 하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 후회가 안 남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스토리 자체가. 되게 뭐. 우정이냐 뭐 사이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네. 되게 고민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서로 잘 풀려고. 할 것 같아요. 네. 포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저한테도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사랑 갖고 싸우면. 말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볼 것 같아요. 딱. 지금 제 컨셉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요? 음. 정말로 저는. 그냥. 지켜볼 것 같아요. 저였다면. 저 역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네? 저는 충분히. 이제. 우정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다른 멤버들의. 좀. 행동을 좀. 좀. 빈틈. 공략할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면. 진짜. 그 사람한테. 한번 꽂히면. 진짜. 다 주는 타입이라. 끝까지 제가. 여자를. 아니.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프리티 워먼이라는. 좀. 된 영화가 있는데.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자. 뭔가.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우울한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네. 네. 사랑. 네. 우울하진 않고. 제. 놀방. 18곡입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저희. 이번. 스쿨럽. 앨범에. 음. 하루만. 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제 파트에. 제가 가사를 직접 썼는데. 그 곡이. 되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썼기 때문에. 하루만.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정말 하루만. 이런 곡에서 저의 진짜. 뭔가. 감정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 곡은. 이번 영화 중에 겨울왕국 있잖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연인과의 사랑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다. 서로를 사랑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다. 엘사도. 안나를 사랑하고. 안나도 엘사를 사랑하고. 그런 뭐. 크리스토프도.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었는데. 약간 그런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랑하면 보통 이제. 대중가들도 그렇고. 보통 이제. 남녀반의. 사람을 말해서 다루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떤 사람을. 위해주고. 그냥 그런게 아닌가. 늑대 이유. 어. 나라면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거기.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 여자를 위해서라도. 떠나가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상가. 대해서도. 다른 남자는. 그 여자 옆에 있어 주고. 그런게 좀. 진짜. 사랑을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반창고. 라는 영화 봤는데. 되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렇게. 그렇게.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제가 아프다고 하거나. 배고프다고 하거나. 어떻게 할 때. 팬분들이. 듣고. 어.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표정하고. 정말. 그런게. 진실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럴까요. 무대를 할 때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수다보니까. 정말. 올해 아침부터. 그 길을. 기다리시는 거에요. 저희 때문에. 저희 3분. 24분 보시려고. 그럴 때. 정말. 저는 항상 너무너무. 아. 감사하고. 안쓰럽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들을 읽을 때. 편지나. 이런 트위터 멘션들을 읽을 때. 아. 난 정말. 누군가에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뭔가. 줘 본 적이 있나. 이런. 사랑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방송을 나가기도 하고요. 뭐. 어디. 공연을 가거나. 하면 이제. 다른 가수분들도 같이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적은 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다른 팬분들. 가수분들의 팬분들. 못지않게. 저희를 위해서. 소리 질러주시고. 저희만 봐주시고. 할 때. 감동이 됐겠네요. 듣게 보면. 제가 랩을 하는 거지만. 랩이나 노래가. 저는. 말에 멜로디가 붙고. 말에 리듬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순. 몇 안 되는 순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장 감사할 때는. 제 이야기를 들어줘야죠. 항상 생각하죠. 정말. 저희가 뭐. 공식 카페도 있고. 트위터도 있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멘션들 많이 확인하고. 카페에서도. 이제 뭐. 투 BTS에 올라오는. 저희들. 글 같은 것도. 확인하면서. 되게 많이 봐요. 이런 팬분들도 있고. 이런 팬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왔어요.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랑을 주시는. 그것보다. 더. 저희도 이제. 팬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거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막.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 제가 표현을 되게 못해요. 표현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멘션을 달아줄 부분은. 쉽지만. 부끄러워가지고. 답. 다멘션을. 하지는 않고. 지만. 나중에는. 열심히. 표현하는. 그런. 정무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말로 표현하거든요. 팬분들한테.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팬과 가수라. 연예인과. 팬 이런 것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닝. 모순이기도 한데. 되게.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이번 앨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가까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멋지고. 매력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끼리. 다정한 모습에. 그런. 것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연히.